구제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다. 사육 규모가 50마리 미만인 소규모 농가는 공중방역수의사 등 전문성을 갖춘 수의 관계자에 참여하려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50마리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에 입회하려 백신 접종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확인합니다. 한편 구제 확산을 막기 위해 발동된 30시간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오늘 새벽 0시부터 해제됐습니다.